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백신 역시 부랴부랴 유통기한을 초기 3개월에서 6개월로 더 연장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효능에 대한 불신입니다. 현재 FDA가 승인한 세 종류의 백신 모두 심각한 공중보건 방역 시에만 내리는 긴급사용 허가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의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긴급사용만으로는 현재 백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처음으로 mRNA 신기술이 적용된 백신이라는 점,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은 혈전 부작용 사례가 나왔다는 점도 불신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 성향 때문입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 지역층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것이 실제 통계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개발이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추진된 일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들이 대거 병원을 차지하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지는 비난 여론에 공화당 지도부까지 나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와 있는 백신들의 정식 승인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입니다. 긴급 승인과 달리 정식 승인이 이뤄질 경우 공무원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 의무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긴급 승인만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에는 잇따를 줄소송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다시 델타 변이로 인한 미국의 1일 확진자 수는 10만 명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처음 6개월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미국의 선택은 무조건 의무 접종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형국입니다.